자문을 하는 게 아니지 이런 거 해줘야죠 옆에 있는 분이 가능한 거 그게 물어보는 거 타워 딱 사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저때 딱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타워로 민단 벽으로 친다고 해놓고 상대방을 방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굶으면 바로 딱 은신에 딱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참 여러 분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세상은 여러 분의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아쉽네요 학교 다닐 때 한 번 66년 살았죠 그 정도 살만 살았죠 아 그런가요? 학교 다닐 때 한 번 군대 가서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느끼는 건데 정말 사람의 종류가 다양하게 갔을 때 아 많이 느껴요 정말 여러 가지인 거 같아요 세상에 여러 분이 다 있어 항상 한 가지 자태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자태로 들고 그 사람 조정 자태로 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어떻고 여성은 어떻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아 헛소리 안 통해요 지금 싸우면 안 되죠 우리 싸우지 마요 싸우 생각하지 마요 아무 문다 아무 문다 아무 문다 아무 문다 아까처럼 아무 문다 싸워 지금 싸워 지금 싸워 지금 싸워 아 이게 민현이 다 빠 민현이 완전 밀리잖아요 그럼 얘네가 돌 생각 잘 안단 말이에요 트리 봐봐 트리 트리 봐봐 트리 봐봐 아니 트리 한 번도 오라고 뭐하는지 가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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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가도 평타 때리고 뒤로 빠진 아이 아무 왔다 아무 왔다 싸악 이거 밀면 안 되지 아무 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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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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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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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레오난 잡았어 레오난 잡았어 멘턴 어디로 보낸거야 지금 몰라 몰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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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낼 능력은 안되는거 같아 네네네네네 잘했어요 이번에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거리가 안나서 잡내습 앞 점 면은 약간 그랬지만 다음부터 안그러면 돼요 이쪽은 걸어줘야 될거 같아가지고 아아아아 거..거는거 맞는데 그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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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아 걸었으니까 아 못건건 낫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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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된거야 모르가서 서로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 아무무가 올 때만 싸우면 된다니깐요 아 그니까 오리아나까지 맞섰네 육볼 레스톨 특수 구조대야 계속 구조하라 오리아나가 잘해준대 보니까 오리아나가 모르가나 상대로 아이 그럼 그럼 아 이길 수 있어 스코트 7대8이야 이길 수 있어 이제 핑크하드를 네 용쪽에 하나 깔면서 아무무한테 용싸움을 유도하다고 좀 해요 방금 충격파가 얘는 왜 이렇게 오버를 하지? 네 왜 오버를 하지? 거기도 딱 죽이고 한 번 쫙 밀고 집 가서 용싸움을 한 번 했으면 됐는데 그러게요 어휴 안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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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랜턴 던지니 사양선물 던져 아니 난 뭔가 날아오길 해 뭔지인데 나는 W인줄 알고 어둠의 통로 왜 이렇게 깔아주는지 알았더니 왜 다시 나가버대 이거 혼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레오나가 탱키해 지금 레오나가 줘야 돼요 줘야 줘요 줄 때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봐야 될까요? 사진은 아까 날아갔어야 됐어요 너무 오래 버틴 거예요 이렇게 밀렸을 때는 저 블루 쪽에 부시의 와드를 좀 하나 박아주세요 블루에 박을까요? 블루 쪽이 보이도록 얘네 없어졌어요 나 이제 가서 좀 먹어도 되나? 19분 타이밍 이 블루가 나왔는데 아니 먹어도 돼요 와드를 깔죠 여기 핑 Hollow 혼자 박으면 안되요? 아 awards 지워 지워 좋긴 하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네 지워 그리고 아니 아니 여기 박지말라고 여긴 tres 여긴 아직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을 박아요 드래곤은 드래곤 박으면 다 보이니까 드래곤을 박고 5부터 Even G прием Suppose 사람이 salvar 줄건 마너 없어 만화 없어 당겨 ícia 마나 없어 어 오 Praity 어 랜턴 뒤에 어서 아이없어 재혈 os as 아 GOD 마너가 없어 바로 него 땡기고 랜턴 던짐 됬는데 공포! 공포했잖아 공포가 좀 나중에 걸렸어요 아 머리야 다 죽는다 아니 베인! 베인 버려! 베인 버려! 너 CC 하나 맞으면 죽어 야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베인도 저거.. 어 전배 뺐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도망쳐 전배 뺐다 전배 뺐다 어 살았어 살았어 이러면 이제 한 번 아니 베인 먼저 가면 안 되겠어 역시 에벨은 우정의 게임이야 야 버리긴 뭘 버려? 살리잖아요 제가 잘못한 날에 아 살릴 수 있네 아 죽었네 아 죽었네 맞아야 맞아놨다 아 오오오오! 야 깜짝파티 죽었어 죽었어 야 이거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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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플라티나 모르가나 모르가나 어디갔지 귀신관네 아 오늘 롤과탄이 Old 중계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어 이게 더 경기가 나름 다이나믹한 이유가 있네요 그 맵이 어두워요 갑자기 팍팍 채워 나오니까 이게 안내시하네 렌털 들고 다녀서 왔다갔다 불 켜고 다니잖아요 지금 어두워 모루간은 어떻게 한번 쫄 수 없나 집에 가기 전에 안될 것 같아요 와드나 박아주시죠 왼쪽에 부시에 아니면 여기에 앞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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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와드 아 괜찮아요 모루간은 빠질 타이밍이요 박으러 가는데 박으러 이거 있는거지 탁 지옥 따라해 그냥 말 너무 심었나? 아 말 너무 심한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오늘 끝나고 목동 갈거에요? 아 오늘 안가죠 아 오늘 안가고 양천구로 아 뭐 당나게 물어봐요 그걸로 맨날 가잖아요 아 뭐 맨날 가요 집에 간다고 집에 간다고 목동 가셨잖아요 맨날 안간다고 아 그래요? 맨날 안간다고 아 맨날 안가 알겠습니다 저 베인 파밍 하려면은 삼거리까지만 더 박아야되는데 지금 위험한 타이밍이요 박지마요 아드가 없어요 사와야되요 또 가서 어 치워드리니까 이거 빨리 밀어줘요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빨리 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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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밀어주고 빠지래 그니까 위험하니까 아유 진짜? 네 죽었어요 네 레드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원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포터가 와드 두개만 딱 봐가지고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음 혼자 레벨업이나 하고 음 돈이나 벌구하게 그렇죠 방금은 방금은 그 앞쪽 제가 말한 부시까지 와드가 있었으면은 네 그렇죠 버리고 가도 되는데 벨이 욕심부려서 먹으니까 그걸 커버에 치러 갔다가 같이 죽은거죠 방금은 근본적으로 벨이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근본적으로 벨이 문제였어요 아 저 지금 인민 멘탈이 다가가지고 예언장에 하나 사요 아 죽어도 안사지니까 사요 사고 중간쯤 지나가 먹어요 뭐하고 해야지 어떡해 따윈 마치네요 이제는 다 왔지 이제 홀스 형 온다 홀스 형 탈에서 홀스 형 온다 갈갈이 홀스 형의 망령 죽으러 오는건데 어 홀스 형의 망령이 망령이 될거 같은데 봐봐 왼쪽 쭉 싸우고 있잖아 죽었네 사장님 죽어 죽었어 사장님 장군이 어 그래 죽어요 다 없고 어 장군님 살려 넘별 다음에 저 랜턴 랜턴 아니 좀 가서 좀 보지 좀 네 죽었네 죽었네 이러고 빠지면 되죠 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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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괜히 화면 안 멈춰 쟤가 죽나 죽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보고 아 죽었네 버리고 이러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 정말 간단한거에요 좀 가자 좀 봐요 네 좀 보세요 네 내가 볼 때 진짜 그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상황을 계속 봐주는게 네 점수 올리는데 진짜 큰 돈이 될거에요 저를 리신하잖아요 눈이 아파요 하도 여기저기 봐갖고 아 그니까 아 같은게 눌렀는데 네 현재 얘는 먹죠 이제 먹어도 아 죽어도 똑같이 안 사라져요 이제는 너무 머리가지 말고 넘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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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안쪽에 있는거만 지고 안쪽에 있는거만 와드를 좀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야되요 이럴때는 돌다리 건너지 돌다리 건너지 톡톡 건드려 지고있을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그리로 갈 필요없어요 혼자 내뚜고 베이는 나도 혼자 알아서 하게 와도 이제 다 썼는데 세개 아 그래요? 사와야돼 박아요 그냥 박아요 거기 여기다 박아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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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내면 돼 쳐내면 돼 오는거 쳐내면 돼 베이빠지라고 어 이거.. 싸울만 하다 잡지 아이구C 아 죽었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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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검 두검 두겁네 저거 천회 천회 아 천회라고 이스킬로 아 왜 거기서 의쓰킬로 흐어 왜 싸워 왜 싸워 아니 나 우오오오오오 죽었다 베인설리라고 가라고 한거 아니냐 제가 이런거 제일 싫어요 감정적으로 게임하는거 이건 백퍼퍼센트 누나 실수에요 살 수 있는거였어요 둘다할수있는거였어요 둘다 아니 그냥 행동할만한 행동 다하고 살아갔으면 사는 거였어요 내가 스컴 집어서 진짜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말 나온 줄 알아요? 살렸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둘 다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려줘야지 이런 명분으로 하면은 굉장히 빡쳐요 저는 들어가라길래 난 내가 죽고 얘는 살리라니 살릴 수 있는 거였어요 충분히 일단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랜턴 잘못 간 것도 문제였고 그냥 쳐낸 다음에 군 깔고 도망가면서 사는 거였어요 같이 같이 도망가면 아쉽네 아쉽지도 않아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벌어지는 일인데 뭐 아쉬워요 아쉬운 게 쌓이면서 게임을 지는구나 아 그쵸 그쵸 하 아깝다 계속 쌓이면 아까운 게 아니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게 되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리한가요? 많이 불리하죠 우리 써렴 한 번 쳐볼까요? 애가 FM 한번 해보죠 FM 한번 너무 많이 죽어서 나 진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밑에 모여있잖아요 응 여기서 전멸당한다는 써렴치면 예스 나온다 앞으로 가서 몸이 시작을 발파 없이 되었습니다 아냐 계속 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레오나가 아무거보다 센 거 같아요 흐흐흐흐흐 아무거라도 레오나보다 세지 않을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없이 글쎄요 레오나가 지금 너무 먼 게 많아서 아 진짜 근데 레오나가 쓰레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레오나는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어 이런거 좋아요 옵저빈 베인이 이럴때는 아 얘네 뭐야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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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요 상관없어요 버려요 버려요 베인한테 페이핑 찍지 말고 베인 혼자 냅두고 베인을 냅두고 이럴때는 타워가 밀렸을때 와드만 봐가지고 최소한의 원딜이 안전만 확보해준 다음에 서퍼서 로민이 다니는거에요 그니깐 이게 이런게 기본인데 버튼다르면 40분 내내 쫓아다녀 베인을 아 그쵸 베인 저거 뭐야 솔령하고있네요 아 저거 마감하셨던거 같은데 방금도 화면 좀 잡아주지 저런거 말파이트까지 왔네 너무 뒤있지마요 베인이 오면 4대3 아 근데 쟤네 욕먹고 올라온다 오와요 네 오네요 왼쪽 부시 들어가죠 왼쪽 길목으로 와드 좀 지우죠 네 최소한의 안전 확보해지지 않겠어요 거기가 또 확보가 되어있어 알만하지 피들한테는 아우 그쵸 그쵸 근데 가량이 올라갔어요 탑을 먹어야되가지고 그니까 허그를 하고있으면 됩니다 허그를 하고 있다가도 피들이 와서 죽을거에요 제가 다이베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모르가나도 있고 그치 그쵸 이거 피들에게 피들에게 먼저 사연성구 박하세요 일단 피들에게 먼저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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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빠졌고 체력도 너무 없어 랜턴 랜턴 좀 까가지고 아이고 앞에 까가지고 어 사연성구 사연성구 아무거나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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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 궁궁궁궁 궁궁궁궁궁 누나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사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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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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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파다 말파다 어 아무것도 있어 아무것도 괜찮아 우리나라 마낭 없으니까 좀 애매한데 아 마낭 없으면 안돼 마낭 없으면 못써 아 이거 해먹어 하나 보이는데 아 근데 우리나라가 주위 데미지 때문에 마낭 없어요 와딜 지워요 저거 지워요 이거 지워 중요해 빼요 빼요 할거 없어요 이제 빼요 네 방금전에 진짜 할게 많았어요 진짜로 할게 진짜 많았어요 베인이랑 트리랑 똑같이 죽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정 모르가나무나 우리 오리하다가 더 낫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싸울 수 있었죠 이런 난전구도에서는 말파보다 가량이 훨씬 좋아요 알겠어요 제가 할래요? 쿨감신 쿨감신 아 내 신발을 꼭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조 일단 네 딱히 살 것도 없는데 사조에 그냥 기본이 있네 마라포션은 언제 쓰실거에요? 언젠간 쓰겠지 너무 유리해서 집에 잘 안갈때 내같아 하신다고 파란색으로 뿌릴라고 갖고 다니는거에요 유용시랄 일부러한테는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그냥 쓰셨네 아까 부시 확인할 때 제법 좀 유용했어요 음 가량이래요 아 진짜 이 게임은 피들레우나가 문제네 피들인데 들어가지마요 들어가지마요 던지는거 발라먹어요 어 왼쪽 푸시 바로 박아야되는데 가지마요 가지마요 짐 가만 ig 가만 안돼 가지마요 가지마요 거기있어요 지금 가봐요 짐 가봐요 레우나 바로 발현이 보겠어 박아요 바꿔 바로 빠져요 어어어어 빼빼빼 오케이 오케이 무리하지마요 무리하지마요 욕심낼 필요없어요 박을 수 있을때 박으면 되고 무리하지마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이거에요 하나는 살인 자식으로 대중 죽어주는거랑 와드박자식으로 죽는거 아 진짜 아니 와드박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저..블루까지가 있어요 그 해주로써 와드박으로 어? 살아서 살아서 둘 깔고 앞쪽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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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만 나왔어 아까만 나왔어 아까만 훨씬 나왔어 아까만 훨씬 좋았어 그래 그래 스킬 쓰고 죽으라고 이거 가렌이 마무리할 수 있어 가렌이 모르가나 마무리할 수 있어 할수있지 할수있지 갈가렌이 마무리할수있어 갈가렌이 마무리할수있어 갈가렌이 마무리할수있어 갈가렌이 마무리할수있어 속박쿨 개장도 못해 가렌 아 맞네 맞춰서 써야되는데 그걸 딱 틀어야지 와드만 많이살까요? 와드 많이사요 하나에서 두개 두개 애완자 애완이 있어도 핑크와드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 항상 안좋아하다는걸 알수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탑프로 가지말고 레드쪽 주위에 와드를 좀 많이해야되요 제 전적검사에 오시면 핑크와드 기본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나 이제 입맛이 쓴맛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 목동가서 담반만 죽지마요 오래살아야지 양천그룹 양천갑족이요 을족이요 아 몰라요 요즘 가장 핫한지역 아닙니까 저기 여기가 가장 핫하잖아요 와드가 더 박아요 저기 새걸로 시야성 말고 새걸로 박아요 다 사나지지 않아요 언제 여기 나올수있을지 몰라요 스스로 이제 모르하라는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그쵸 그쵸 말파이찍이 빠진단 말이죠 갑자기 오리아나가 강제캐리를 할수있는 엄청 피드바텁이다 적극적으로 바로쪽으로 이동해요 따라오라고 하고 도움핑 찍어 도움핑 찍어 도움찍으라고 말씀하세요 요구해야되 우리 당연한 요구사항이야 지금 따라오잖아 오케이 좋았어 할거 다했어 지금 이러고 다시 바로 들어가요 어 끌어 끌어 아깝다 땡겨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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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오버하지마 오오버하지마 랜턴 이제 피드로 올라오잖아 빼라고 빼라고 어 궁까지 이걸 어쩔수 싸워야되 전멸궁 아 전멸궁 세워야됨 아 피드로 다닙니다 아아 이거는 이제 바로목히 하고 게임이 끝나겠네 전형 전형시나리오죠 애표팜 해봐요 지금 아 일단 아무웅가 애들이 안빠지게도 문제가 있는데 방금은 다이브 사이즈는 좀 위험했어요 피드들이 금방오거든 전멸궁에 쓰면 그래도죠 어 약간 좀 아쉽긴하다 2대2 인데요? 아 이건 무조건 먹는거고 아 이건 무조건 먹는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말파 피드를 내고다가 다이브를 치는거죠 아 이게 첫번째 썰을 쳐주는게 중요한게 뭐냐면은 지금 유괴가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첫번째 썰을 친 다음에 다음 한타 또 지잖아요? 이제 후회를 해요 그 다음 썰을 치면 100% 나와요 한타 또 지고 썰을 치면 아 빨라요 누구보다 빠르게 너무 자꾸 죽어서 빠르면 기분좋아요 살려주는데요 트리가 그러게요 어 가렌템이 완전 템께라네 가렌이 엄청 안죽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그런템이 없네 이런건 오리아나 베인한테 의지하는건데 저러면 가렌이 뭐라고 해야되지 약간 트리스탄에 물고 늘어져야겠네 흠흠 흠흠 애들이 안보이는거 보니까 이제 집가서 아이템 하나씩 사서 오겠네요 음 그렇죠 미드로 확 밀고 오겠네 오케이 사고 민병대로 이동합니다 역시 빠르네 아 빨라빨라 아 빨라빨라 빠른거 하나는 좋아 아 빨라 흠흠흠 이거를 이제 와드를 우리 하나랑 같이 얘가 여기서 얼씽거리니까 네 여기 앞쪽에 하나 박아주시고 거기서나 박고 박고 딴 데 이동합시다 그쪽 들어가면 죽어요 혹시 안보이는 것 같은데 아예 여기도 아래쪽에 아래쪽에 굉장히 목소리가 유축된 것 같습니다 어어어 희한했어 지워도 돼 서로 지우기 때 지워도 돼 아 약간 뺏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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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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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뺍시다 뺏시다 뺏핑 찍어요 뺏시다 뺏시다 뺏핑을 찍읍시다 가지마요 뺏핑 찍었는데 아 근데 왜 가요 가지말라고 누나가 누나가 빼야죠 누나가 빼야죠 아 누나가 빼야죠 어 핫바닥 빠졌는데 근데 우리까지 어 축포지 축포 아 그래도 이건 갈 수가 없다 어 가지 가지마요 이거만 이거만 먹어요 불로만 먹어요 빨리 때려줘 빨리 때려줘요 불로만 먹고 빼요 빼요 사연성으로 한번 해주고 사연성으로 해줘 아 누르면 안되죠 해줘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빼요 빼 빼라고 빼 빼라고 빼 아 가지마요 누나 가지마요 애들이 막 다 가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는 군중심리냐 지금 한 명이 빼는 다 빼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군중심리냐 누나 싫어는 거 건너봤죠 아 아쉽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싫어 이거 뭐냐 그 얘네들도 왜 이렇게 쫄죠 그냥 들어왔으면 됐는데 아 그니까 아 그거 궁금하네요 마이파이트도 그냥 갖다 박지 아 그러니까 어우 너무 너무 폐기부린데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세일씨가 어우 잠깐 딴 데모는 다 아니에요 세일씨가 여기에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거기가 중요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 올라가네 올라가네 그거 올라갈 필요 없는데 너무 멀리 돌아가는데 안 돼요 세일씨가 지금 노출이 되면 저기서 완전히 다이블 할거에요 베인이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도 너 카렉팬까지 마세요 아 그거 아닌가? 여기 로첸스 아니에요 그런거 아닌가? 네 엔야비도 아니고 마이파이트도 한타하죠 괜찮은거 같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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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대박있어 이거 네오나 대박이네 오? 아 이거 못잡아 점프 있을거 같은데 잡진 못해도 어? 전멸사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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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무나도 재고 있다 베인체엘이 좀 알파이트도 원콤 아닙니까? 원콤이죠 집에갑시다 뺍시다 빔 빙 찍어요 가긴 어디가 빔 빙 찍어야지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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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왼쪽 아니야 가지 가지마요 세일 안가되요 왼쪽에 와드 받고 예 저 부… 저 부시 와드 박아주고 삥 돌아서 올라가요 오른쪽 돌아서 올라가요 위험하니까 돌아서 올라가요 왼쪽으로 이동합시다 왼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왼쪽으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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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마다 박아주고 여기? 여기 상향성 한번 해봐요 어 안전해 갑시다 갑시다 와드 박아주고 여기도 박아요 박아요 뒤에 있는건 나중에 또 박으면 되니까 이거 집에 가요 와드 사봐야지 여기도 위험한데? 아 괜찮아요 와드도 없고 저 시야석이 단계별로 갈기 얼마나 좋은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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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이랑 던져줘야돼 아이고 마이파이트다 마이파이트다 군깔고 전면 아 살았 랜턴 1초 랜턴 하나 던져주고 앞으로가 앞으로가 스키쓰면 돼 원거리킬 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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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살릴 수 있어 아 블랙실드 베인 죽었네요 아이고 저거 사양소거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사양소거 걸어야 돼 사양소거 걸어야 돼 안거면 죽어요 쳐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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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겨오면 어떡해 아 아 파괴 던져 아이 괜찮아요 어짤Ray 죽는거 같으 세 딱 보니까 어째피 죽을거 였ً데 어차피 죽는거 같amorph 어 어째피 죽을거 였 더 방송 을 가져다 전면 안쓰 ci 저에게 좀 좀면 안 썼으면 좋죠 힘들다 아 그럼요 방송을 알아서 일부러 그렇게 죽은거 아니에요 지금 아 더워 아 까른다 이야 과 농장인데 살렸어 살렸어 어 죽었다 죽었다 배운원 죽었는데, 외우나 죽었고 아 꿈에 꿇고 왔금도 아이 아무것도 울었어, 아무것도 울었어 트림 물었어 배운원이 죽었어 배운원이 죽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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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박사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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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론 두 바론! 아, 아까 게른 뒤 바론, 바론, 달려 아, 당연하지 저거 어차피 끝났고 지금 트림이랑 누구 죽였어 두, 뇌우나 죽었는데 감자가 다핀 피드바톰이다 피드도 바톰이네 빨리 바로 랜턴 확인해 랜턴 랜턴 확인 아 아까 그 뭐야 그거잖아요 먹는거 봤잖아 아 없네 없네 아 없네 없네 아 아까 중간에 와드가 없으니까 와드 박으러 온거에요 와드 박으러 온거에요 와드 박으러 온거에요 여기도 박아 여기도 박아 올라가 이러고 아 거기 박으러 좀 어차피 지워질거 같아가지고 저쪽 레오나가 굉장히 패기있네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레오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왜왜죠? 울면 무는대로 애들이 죽어요 아 그렇네 울면 무는대로 왜냐면 5대4도 우리가 할만하거든 아 그렇구나 울면 5대4도 우리가 할만하거든 울면 5대4도 하긴 안해도 이기고 이러니까 그러네 미드 봐봐요 저거 전멸있나? 있음 할거 같은데 아 죽었네 아 죽었네 뺍시다 집에 가요 할일도 없는데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집에 갈 수 있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소환사님 아휴 사실은 아까 끝났어야 될 게임인데 네 좀 오래가네요 네 길게 끌고 하다 보니까 뭐 안 볼 걸 모른데요 네 그럼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민병대가 있으니까 맞아 빠르긴 진짜 빠른 느낌 아 빨라 빨라 저 구현을 잘했으네요 그때는 저 밑에 부스터 달린게 네 직관적이야 딱 후면 빠르다는 느낌 나잖아요 저것만 봐도 그쵸 그쵸 그니까 애들이 화려하진 않은데 직관적이에요 타격감도 좋고 어 여기있지마 우리 예언장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돼 우리가 우리가 가야돼 우리가 가야돼 아 우리가 가야돼 예언장이가 그래도 이런거 아 바론이 나왔구나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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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 여기 있을텐데 아아 아까 올라갔어요 아까 위쪽으로 올라 아 좀 더 저쪽으로 저것도 좀 지워주고 아래쪽 반거 좀 지워주고 애들이 애들이 아니고 아니 지워 바로 밑에 베인 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빼고 이제 빼고 아 아까 질문했는데 어 으어어 으어연 하우 빼빼빼 밀쳐 아아 밀쳐야죠 아 뒤 전배 괜찮아 모르가 위야 모르가 탑 있어 모르가 탑이라고 이거 5대4로도 질거 같아 이게 야 존야 보소 와 이거 졌네 그니까 도망갈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 뒤를 안봐 저글을 안보고 도망가네 항상 지적이야 뒤를 안봐 적을 보고 도망가야죠 이분만 그러는줄 알죠 그게 미치는거에요 진짜 아 진짜 미치는줄 알았어요 뒤를 왜 안보러지나 진짜 아 이러면 안되는데 몸관리해야되는데 제가 한번 정화시켜드릴게요 컨디션 관리해야되는데 레이더 중개있는데 이러면 안돼 아 오늘 우승사할라그랬는데 우승사할라그랬는데 쉽지가 않나요 아 유쾌하게 우승사할라그랬는데 아 게임은 유쾌했어요 아 재밌어 아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다른건 다 필요없고 한마디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싶어요 말씀해보시죠 룬 웬만하면 싼걸로 갈아주세요 요즘 진짜 못한단 말이야 시간없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싼걸로 갈아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거 알아요? 방금하신 발언 때문에 이길수도 있어요 동정표라는게 동정할거면 돈으로줘 필요없으니깐 어 제가 한가지 발언해드릴게요 아까 남궁광진 사원님께서는 광진이형께서는 그런 말씀했어요 룬 그거 갈아가자 돈 금방 버는데 뭐 어때 이분은 가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제가 그렇다고 게임을 많이 하는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갈리는거 싫다? 아니 갈리는거 싫죠 당연히 아 그래요? 싫지만 아까는 뭐 아닌거처럼 말씀하시더니 내가 보니까 내꺼 안갈릴거같은거 아무튼 저는 모든게임을 다 그 여기 게임할때만 하기 때문에 이길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 이제 앉아서 게임하시니까 방해하면 되요 적응하고 또 그런게 있잖아요 제가 또 그 박태민 바거든요 세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윈도우 다시 깔고 세팅에 굉장히 민감해서 자아대고 세팅해야되거든요 아 그분은 요즘 스타트로 해설하시고 해설하시는거죠 요즘에 제가 마우스 클릭감도도 중요하고 해설할때 막 용지는 에이프로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해상도도 엄청 신경써요 네 그 누구였죠? 그 이재동이었나? 마우스로 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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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고 호카리 세트 하나 딱 놓고 네 그치 그치 자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맞춰서 하는거지 음 아무튼 이렇게 1분 마무리 됐고요 결과를 아직 모릅니다 결과를 아직 모르고 어 2부 때 자리를 바꿔가지고 2부 땐 남궁관지사원께서 게임을 플레이해보실거구요 어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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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어